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하경입니다. 12월 8일부터 15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기간 중 10일엔 충청 이남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영남과 제주, 영동은 다음 날인 11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의 날씨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큰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 많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5도 정도로 초겨울 날씨가 전망됩니다. 중기예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